빠르게 전파되지만 중증 위험은 덜하다는 새 변이 오미크론이 미 전역을 쓰나미처럼 휩쓸면서 성탄절 연휴를 망치며 미국을 대혼란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미국 내 지배종이 돼버린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하루 신규 코로나 감염자들은 25일 성탄절에 급기야 20만 명을 넘어서 2주간 70%나 급증하며 올 1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증 발병으로 입원한 환자들도 7만 명을 넘어 2주간 9% 증가했으며 사망자들은 1,345명으로 4%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입원 환자 하루 평균 7만 명은 올 1월 중순 13만 5천 명에 이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대도시 병원들부터 병상 부족에 비상이 걸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은 하루 감염자들이 4만 5천 명, 플로리다는 3만 2천여 명으로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5세 미만 어린이 환자들의 이원이 4배나 급증하며 초비상이 걸렸는데 이 연령층은 아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탄절 연휴 4나흘 동안 미 전역에서는 2천여 편, 지구촌에서는 5천여 편의 항공편이 갑자기 연쇄 취소되는 바람에 연휴 여행길에 나섰던 수천 수만 명이 발이 묶이고 교통편과 숙소를 알아보느라 일대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환자 급증과 항공사들의 직원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성탄 2부에는 미국 690편, 세계 2,300편, 성탄절에는 미국 900편, 세계 2,500편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유나이티드을 중심으로 미국 항공사들은 스탭 부족에 따른 항공편 취소를 막기 위해 CDC에게 부스터까지 백신을 접종한 직원들을 경우 감염 후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절반으로 단축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DC는 병의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한해 부스터 접종까지 마쳤을 경우 자가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시켰는데 그 대상을 필수직종 근로자들로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12월 23일부터 새해 1월 2일 사이에 1억 900만 명이나 성탄절과 연말연시 여행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AAA가 추산해놓고 있는데 오미크론 파고에 직격탄을 맞아 항공여행업을 시작으로 각 업계의 연말 대목과 미국 경제에도 폭풍을 몰아치게 하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